안녕하세요 섹스포니스트 김미영입니다 오늘은 드롭하고 스쿱 밴드를 핸드폰 어플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튜너기 어플을 가지고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드롭스쿱 밴드에 관한 강의는 여러 번 찍었는데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면에 드롭을 잘 못하는 분이 또 의외로 많으시고 아니면 스쿱을 또 의외로 잘 못하신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레슨 할 때도 그렇고 이 강의 영상을 보고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제 레슨 할 때 핸드폰 어플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음정이 안 맞는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보여주면서 하니까 효과가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핸드폰 어플을 가지고 연습하는 드롭스쿱 밴드를 연습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핸드폰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은 다 가지고 계시죠 섹스폰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메트로놈이나 튜너기는 다 기본적으로 깔고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우선은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피아노 튠 지금 사용하는 어플이 이 가운데거든요 근데 피아노 튠이라고 한글로 쳐도 나와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피아노 튠 하고 딱 치시면 요런 그림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있는 요 그림에 어플이 나와요 걔를 우선 다운을 받으시고 자 실행을 한번 딱 해볼게요 우선은 피아노 튠을 눌렀어요 근데 얘가 이제 CD, EFG 이렇게 알파벳으로도 나오고 도레미파솔라시도 게이름으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알기 쉽고 보기 편하게 게이름으로 바꿔서 하시는 방법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여기에 보면 돈말 이쪽에 보면 우리는 알토스 엑스폰으로 연습하실 거면 여기에 조옴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칸에 조옴김 E플랫 악기잖아요 알토스 엑스폰이 E플랫에서 C 얘를 눌러주시고 두 번째 칸에 E플랫에서 C 얘를 클릭하셔서 실행을 그걸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쪽에 쭉 이제 내려오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음이름이라고 나와요 거기에 도레미라고 도레미 여기 A, B, C 있고 도레미 있거든요 도레미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게이름이 도레미파솔라시도 한글로 나와요 그렇게 설정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이렇게 펴놓는 거죠 근데 드롭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우선은 제가 섹스폰을 잡고 쏠을 불어볼게요 2옥타브 쏠 쏠을 불어서 여기에 보면 쏠에 녹색불이 나와야 음정이 맞는 거죠 제가 쏠을 불어볼까요? 약간 추우치긴 했지만 녹색불에 들어왔어요 이러면 음정이 정확히 맞는 거죠 그러면 드롭은 원래 음정에서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반음 정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시면 쏠 먼저 불고 우, 우, 우 ㅇ 안보셔는 우, 우 한다고 그랬거든요 쏠에서 반음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서는 솔플랫 솔, 솔플랫 나올 수 있게끔 예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예 여기다가 이렇게 카메라에 핸드폰이 나오게 움직이는 게 보이셨나요? 솔에서 솔플랫 반음 정도 떨어뜨렸어요. 왜 솔플랫이에요? F샵, 파샵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는 우선은 떨어지는 걸로 생각해서 솔플랫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드롭은 우, 오, 그러면 솔에서 솔플랫이 나와야지 드롭이 맞게 되는 거죠. 어플상으로 보면, 그쵸? 다시 한번 해볼게요. 눈으로 어플상에 음정이 떨어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앙부슈어를 더 풀어야 할지 아니면 그 정도에서 멈춰야 할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서 내가 드롭을 맞게 하고 있는지 틀리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드롭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다른 음도 괜찮지만 옥타브 솔로 저는 편하게 하거든요. 솔에서 음정을 반음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셔서 걔가 유지가 될 수 있게. 한 번 딱 떨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낼 수 있는 그 떨어지는 그 깊이까지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드롭 연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쿱은요. 떨어진 상태에서 원래 음정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운지는 옥타브 솔을 누르고 옥타브 솔을 누르고 아까 같이 드롭과 반대로 솔 플랫에서 솔로 끌어올리셔야죠. 그러면 앙부슈어는 오에서 우가 되죠. 오우, 예. 오우. 자, 제가 한 번 스쿱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을 눌렀지만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오셔야죠. 튜너기를 바라보시고 트로기를 바라보시고 맞게 하시나 보세요. 솔 플랫에서 솔 플랫 녹색에서 솔로 반음정을 끌어올렸죠. 얘를 스쿱 연습. 다시 한 번. 처음 스타트를 운지는 솔만 눌렀어요. 투옥타브 솔. 이게 스쿱 연습. 만약에 솔을 말고 다른 음으로 하셔도 맞죠. 근데 내가 스쿱을 맞게 하고 있는지 드롭이 맞게 하고 있는지 튜너기를 켜놓고 연습하시면 확실히 음정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연습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밴드 연습을 한 번 해볼까요? 자, 원래 음정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원래 음정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솔일 때 녹색불이 들어왔다가 솔 플랫 갔다가 다시 솔로 돌아와야죠. 앙부슈어는 우오우 우오우 를 하면서 예, 음정이 맞았다가 솔 플랫 갔다가 다시 솔로 녹색불이 들어오게끔 내 눈으로 보면서 내 앙부슈어가 더 풀어야 되는지 안 풀어야 되는지를 확실히 보면서 예, 연습할 수 있으니까 정확한 음정 연습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밴드를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톡톱 솔로 여러분들 보셨죠? 다시 한 번 해볼까요? 오늘은 핸드폰 어플로 핸드폰 어플로 드롭 스쿱 밴드 하는 연습을 음, 저랑 같이 한 번 해보았는데 평소에 잘 됐던 분도 음, 이 어플을 딱 틀어놓고 하시면 음정이 떨어지는 게 안 느꼈다면 그거는 잘 됐다고 착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연습은 예, 튜너기를 켜놓고 꼭 이 어플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 예, 꼭 이 어플이 아니어도 되니까 핸드폰 튜너기나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튜너기를 켜놓고 예, 드롭 연습, 스쿱 연습, 밴드 연습을 올바르게 잘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서 예, 튜너기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연습하는 방법 같이 저와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